안녕하세요 김지만TV의 지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가 대전에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하우스에 왔어요 여기가 설호정 이라고 가격이 저렴한 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맛있다 그러는데요 그럼 또 달려가서 먹어봐야죠 다 왔으니까 달려는 왔구요 들어가서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테이블은 이렇게 없고 이렇게 주광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 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 이래요 그래서 못 먹을 뻔했네요 너무 늦게 오시면 3시 반 이후로부터 들어오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메뉴판 이에요 메뉴판은 스테이크 한상 세트가 있는데 점심이 11,900원 이구요 진짜 싸죠 저녁이 13,500원 저는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콤본데 콤보 중에서 우동하고 샐러드하고 감자튀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저는 샐러드를 해가지고 점심에 13,900원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으니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왔으니까 스테이크 먹어야죠 그죠 와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오 이쁘죠? 밥 조그마고 옆에는 샐러드 소스도 3개 있구요 도입 78,900원 소스도 4개입 94,900원 고기를 반을 잘라볼게요 모기 와아 꺼주세요 흰진치 와아 음 맛있네 영어 음 음 음 음 이야 거기가 미디움 레어로 제대로 구워졌네 양념이 필요가 없는데요?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 음 해보세요 하하하하 와 소스가 이거 간장하고 이거 뭐야 와 쌈장 비슷한데요? 음 매콤한 쌈장 요거는 다 와사비 다 아시는 거고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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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잘 구우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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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를 안시키면 스프가 요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샐러드를 시켜가지고 스프는 야채 스프 어 요거는 여러분 이건 매실차 음 와 저 고기가 진짜 부드럽네요 고기도 그냥 생고기인데 소금으로만 약간 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 와 진짜 뭐 저는 고기 먹고 싶을 때 갖고 와서 먹을 것 같은데 이 가격에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장까지 깔끔하게 음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여기가 대전 설화정 스테이크하우스에요 진짜 가성비 하나는 진짜 흑닥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도 너무 괜찮고 이정도 고기 부드러운 이유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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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